카이스트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과 전시분야 공동연구에 나섭니다. 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교류 차원에 그쳤던 기존 협력을 융합예술을 비롯해 첨단 콘텐츠 공동창작까지 확대하는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. 카이스트는 지난해 10월에도 과학기술의 혁신을 예술 영역으로 넓히겠다며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를 초빙 석학 교수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.